자, 여전히 무대는 우리 이현아 가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막한 대지 위에 항원에 깃들고 이어서 어둠 날개를 풀고 간장 온 놀이를 감사하시기 합니다. 이렇게 노을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쓴 노래를 노을이란 노래를 대비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이현아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함께합니다. 땅따라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현아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함께합니다. 아, 사랑받고 있는 이현아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함께합니다. 아, 사랑받고 있는 이현아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함께합니다. 아, 사랑받고 있는 이현아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함께합니다. 아, 사랑받고 있는 이현아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함께합니다.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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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나를 나를 따뜻한 나를 따뜻한 정차없이 건너로 먹은 유부를 먹은 인정 속에 세워둔 우리 만나 인생이 이거라도 이거라도 고난을 가라 걸을 수 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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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